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며 5분 메시지 나누고 30분 각자의 처수에서 기도하는 새벽 경건의 시간 153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8월 7일 월요일 순서인데요 자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우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냄에 사흘도 기부하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올을 택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실 사람을 찾아 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올을 찾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사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아주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사올과 사무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사올을 뽑으려고 합니다 모든 집화 중에 천명씩 모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모인 사람만 해도 만 2천명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집화가 나왔고요 그러면 다시 천명이 되죠 그 천명에서 다시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마드레의 가족 즉 사올의 가족이 뽑히게 되죠 그 가족 중에서 아주 정확하게 사올이 제비 뽑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 2천명 중에 정확하게 사올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에 의해 고르시고 선택하고 뽑은 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당신의 사람을 당신의 자리에 쓰려고 세우는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이 사회의 어느 자리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혹은 자기밖에 할 만한 사람이 없어 자기가 거기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교만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감당하는 부분이 아주 작고 조그만 것이어서 그냥 부끄럽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나를 얽매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정에 있다면 지금 그 직장에 있다면 지금 그 교회에 있다면 지금 그 사회에 있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실 일 부탁하셔야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할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마치 사우를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듯 말이죠 오늘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이거 할 수 없고 저 일하고 싶다고 해서 저거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한다고 해서 교만할 수 없고 작은 일을 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고 또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나태해질 수도 없고 일하는 것이 부담이라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작든지 크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 맡기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의 크기와 중요도에 상관없이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사울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고 또 제비 뽑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해지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데 27절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비루라고 나오더라고요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런 비료들이 그런 불량배들이 아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멸시하면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왕이 된 사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왕이 된 기념으로 저들을 매우 치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옛날에 보면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은 그전 왕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궁귀를 잡고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이제 새롭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시작하는데 누군가 비우는 사람이 있다? 아마 저 같으면 저놈들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그렇게 징계를 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오늘 이 사울은요 본문에 보면은 잠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소위 여기저기서 어떤 갑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요 잠잠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이 어차피 모든 권위와 그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신경 안 쓰일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일이 일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같이 말려들어서 여러분들이 피곤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가 끊어질 필요가 없고 시험해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해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형을 보고도 비아냥거리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고도 비아냥거리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제 11장으로 보면요 그 비류들은 불량배들은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을 들으셔서 그의 정당함과 권위를 인정받게 한 것이고요 그런 비류들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 것이죠 이번 주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지구의 어느 한 구석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엌에서 설거지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창고에서 무엇인가 정리하면서 먼지란 먼지 다 마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일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방에서 각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일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유로 된 것이다 라고 믿으며 묵묵히 자기 일을 장애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이곳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 한지도 주님 안에서 심리하는 귀한 한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하실게요 고맙습니다 imag enmity categories alright anticip